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브 바질 키트 심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키트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키트는 배양토와 바질씨, 화분,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배 방법과 재배 팁을 보고 이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배양토를 넣어주고 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흥뻑 줬습니다. 씨앗을 약 1cm 깊이로 심고 흙으로 잘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재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정 발화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햇볕은 최소 5시간 이상 쬐어주어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물은 화분 배양토의 겉쪽이 말랐을 때 분무기로 관리하면 됩니다. 재배 팁에 따라 거의 25도에서 30도를 유지하고 볕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질 키트 심기 영상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